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앞으로 학생들은 학습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 김 교육감은 오늘 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난 8년간 교육감 경험을 토대로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김 교육감은 오늘 미래교육과정기관 말로 6월 교육감 선거 도전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습니다.